몸이 쏟아지는 날 투투투투투투투투 내 머리부터 뿜뿜 내 배 끝까지 뿜뿜 뿜뿜 하이! 그레이브! 그레이브! 이야, 모모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준 곡인데요.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커버를 했는데 좀 기억에 남는 커버 영상이 있으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저랑 이름이 같은 김현우 선배님께서 김현우 씨가? 네,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저희 뿜뿜을 커버해 주셨어요. 그래서 아직도 모모랜드 연우 춤 이렇게 딱 있어서 내가 춤춘 건가 하고 들어가볼 김현우 선배님이 진짜 엄청 유용하세요. 김현우 선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. 춤 많이 배워요. 연우신이.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연우씨도 누가 디켑 용사에 유명한 게 있는데요. 저는 팬사인회에서 뿜뿜 무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갑자기 직캠 영상이 올라오면서 그게 조회수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. 연우씨 저 많이 봤거든요, 동영상. 근데 연우씨가 이렇게 보면 되게 청초하잖아요, 청순하고. 근데 딱 TV 시작되면 눈빛이 딱 달라져요. 완전 난리나, 난리나. 눈 봐, 눈 봐, 눈 봐, 눈 봐. 눈 봐, 눈 봐, 눈 봐, 눈 봐. 눈 봐, 눈 봐. 진짜 느낌 있네요, 진짜. 지금은 그냥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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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가 이렇게 막 섹시한데 슥슥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. 쑥, 쑥, 쑥. 그때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. 진짜 뼈가 부러지도록 열심히 했고. 저색. 옳아.